이번 시간은 근축급적용 대상물 가운데서 돼지와 공작물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먼저 돼지부터 같이 볼까요? 근축급성 돼지입니다. 근축급성 돼지라 하면 여러분 자료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돼요.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죠.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돼지다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해서 세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어요. A, B, C 이렇게 세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으면 이 세 필지로 나누어진 이 각각의 필지가 각각 근축급성 돼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근축급성 돼지다라고 하는 말이 뜻은 곧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한 개의 필지 1 필지는 곧 근축급성 1 대지 1 필지 1 대지가 원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료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밑에다가 1 필지 1 대지 원칙으로 적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치료급성 한 개의 필지는 곧 근축급성 한 개의 대지가 된다. 1 필지 1 대지가 원칙인데 예배가 있죠? 두 개의 생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게 다 해오야 된다고. 예배적으로 두 개의 생의 필지라고. 그럼 두 개의 생의 필지니까 원칙들은 몇 개의 대지죠? 그렇죠. 두 개의 생의 대지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생의 필지를 1 대지 1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6 개가 있습니다. 이 6 개를 보면 기억날 정도로 준비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하나씩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두 개의 생의 필지에다가 보세요. 자료 보시면서 두 개의 생의 필지에다가 A 필지 B 필지 그럼 이제 두 개의 필지잖아. 그럼 몇 개의 대지죠? 두 개의 대지에 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생의 필지에다가 하나의 근축물을 걸쳐서 근축해보려면 근축물이 걸쳐서 근축된 A 필지와 B 필지를 합하여 근축물은 몇 개의 대지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거죠.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생의 필지에다가 하나의 근축물을 걸쳐서 근축하면 합하여 한 개의 대지로 보는 거죠. 그리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공간법상 합병할 소문 표시가 있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지력법상 합병할 소문 표시가 6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다음에 나누는 거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필지에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면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지번 부여지역이 달라서 지번 부여지역이 달라서 합병할 수 없는 토지를 합하여 근축물은 한 개의 대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맨축적이 다른 경우에도 합병할 수 없죠. 도맨축적이 달라서 합병할 수 없는 것을 합병하여 근축물은 한 개의 대지로 봅니다. 그리고 상호인접하고 있는 필지, 상호인접하고 있는 필지의 지반이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도 합병할 수 없지만 이를 합하여 근축성의 한 개의 대지로 보는 거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합병할 수 없는 토지 가운데서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거나 도면 축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토지를 각각 합하여 근축성의 한 개의 대지로 봅니다. 그리고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된 1단의 토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가 결정 없이 된 1단의 토지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잠실종합운동장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가 결정 없이 된 1단의 토지는 두필지상이어도 한 개의 대지로 보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가 결정 없이 된 1단의 토지는 두필지상이어도 근축구에서는 한 개의 대지로 본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있죠.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건설시대수가 30대 이상이죠. 30대 이상이면 근축법상, 근축업을 받지 않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공동주택 건설시대수가 몇 세대? 30대 이상이면 그리고 단독주택은 30포, 30포 이상을 건설하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택법상 공동주택 건설시대수가 30대 이상이거나 단독주택 건설수가 30포 이상이어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이 건설된 그 주택단지나 두필지상이어도 하나의 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는 30대 이상이죠. 그러면 근축업을 받지 않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아파트 지은 거예요. 그 주택단지나 두필지상이어도 한 개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도로의 지표 아래에 근축물을 근축합니다. 도로의 지표 아래에 근축물을 근축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죠? 지하상가죠. 지하상가. 여러분 도로의 지표 아래에 근축물을 근축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제한한 토지는 예를 들면 지하정포죠. 지하상가. 지하상가는 두필지상이어도 근축물을 몇 개 되셔야 된다?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근축물은 집을 다 채워 있는지 사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중공검사.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세필지에 토지가 있었어. 세필지 A, B, C 그러면 한필지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니까 본래는 세 개의 대지잖아요. 근데 A필지에 근축을 합니다. A필지에 근축을 해가지고 근축공사 끝나면 중공서를 받습니다. 그 중공설 건축부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워요. 자 그리고 이제 집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중공서 신청할 때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이 세필지를 이 세필지를 하나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으면 사용 승인 신청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두필지상이어도 근축물은 몇 개의 대지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양걸로 2번이죠. 자 이번에는 한필지상의 일부입니다. 한필지상의 일부분 한필지상의 일부분을 근축공사 1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하고 한필지 이상의 일부 필지의 일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를 구분해야 돼요. 자 이것은 하나 설명하고 이해하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외워보면 돼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십필지의 농지가 있어요. 네 십필지의 농지 전다 가슴등 농지입니다. 십필지예요. a b c 십필지의 농지가 있다. 자 이 십필지의 농지를 제가 샀습니다. 제가 십필지의 농지를 취득을 해서 여기다 집을 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십필지의 농지에서 집을 췄습니다. 자 핏금진부만큼 핏금진부만큼 집을 짓기면서 농지를 대지로 바꿔야 되죠. 이를 농지 전용한다고 해요. 그럼 대지 산지를 산지를 대지로 바꾸면 산지 전용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농지 전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필지의 토지에다가 이렇게 핏금진부만큼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버리면 농지 전용 허가받으면 십필지의 전부입니까 일부분입니까 십필지의 일부니까 한필지 이상의 일부분이잖아. 일부분이어도 이것은 일부의 대지입니까 한 개의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앞으로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를 받았거나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교육시설 설치가 결정하신 토지는 그 토지가 한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한필지 이상의 일부분이어도 근처급상 늦게 대지로 보죠.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같이 위주로 꺼볼까요. 자 2번. 하나의 상의 필지의 일부. 일부동그라미합니다. 일부를 근처급상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죠. 자 하나의 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위주로 꺼십시오. 도시군 교육시설이 결정고시된 부분 줄 거예요. 도시군 교육시설이 결정고시된 부분. 하나. 두 번째 측정능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 줄 거예요.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 미출 것이고 그 다음 3번에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 미출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분 미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개죠. 보충공교육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부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 상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 그리고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분은 그 허가받은 부분이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근처급상의 일을 몇 개 대지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5번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근처급화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부분의 토지는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근처급상의 일을 한 개 대지로 봅니다. 좀 어렵죠? 네 그림을 다루고 지겠습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한 필지예요. 한 필지인데 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이구나. 우와 660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딱 절반 100평씩 330제곱미터로 나누었는지 나중에 절반만 집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한 필지인데 봐요. 한 필지인데 자 이게 근축을 합니다. 근축을 하고 자 근축공사 끝나면은 뭘 받죠? 중공공사. 중공술 근축공사는 뭐라고 하죠?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근축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근처급화를 받으면은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부분은 한 필지의 일부지만 그래서 일부의 대지를 뭡니까? 하나의 대지를 뭡니까? 하나의 대지를 뭡니까? 하나의 대지를 뭡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섯 개를 이용해야 되죠. 농지법상 농지조용 허가를 받았거나 삼지관리법상 삼지조용 허가를 받았거나 국토교육부상 개발의 허가를 받았거나 도시공백시대 설치가 길쩍 없이 된 부분은 한 필지상의 일부여도 하나의 대지를 못다. 원래는 한 개의 대지에 있는데 근축공사 완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부분은 한 필지의 일부여도 일부의 대지로 뭡니까?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다소 의색하고 어렵지만 몇 번 반복하면 금방 익숙해지게 됩니다. 반복이 최고예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의 법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공작물하고 근축물이 있죠. 공작물하고 근축물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둘 다 인공을 가여 지작된 시설물이라는 점은 똑같아요. 인공을 가여 지작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지붕이 있으면은 지붕이 있으면은 근축물로 봐요. 그리고 지붕이 없으면은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공작물은 전부가 근축구 측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종류별로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은 근축구 측으로 받기 때문에 근축구 측으로 보호해서 축조를 신고해야 돼요. 축조를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은 곧 근축구 측으로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축구 측으로 받기 때문에 임의로 축조할 수 없고 축조를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보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번 같이 봅니다.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과 담장. 여러분 옹벽과 담장은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공작무지라고 근축물이 아니고. 몇 미터 넘죠? 옹벽과 담장은 2미터를 넘으면 근축구 측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옹벽과 담장, 옹벽, 옹동그라미, 담장, 책글자, 담동그라미, 옹담은 2미터 그렇게 오는 거죠. 옹담은 2미터. 그 다음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강고탑, 강고판, 책글자, 담동그라미는 광광이죠. 강고탑, 광, 광고판, 광. 광광은 4미터. 옹담은 2미터, 광광은 4미터 그렇게 오는 겁니다.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굴동그라미, 그리고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장동그라미, 기념탑, 기동그라미, 굴장기. 그리고 6미터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철탑출구에 철동그라미에서 읽어보십시오.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은 모두 6미터를 넘으면 축주신구 대상이 되죠. 책글자 5, 굴장기 7, 6미터 그렇게 오죠. 옹담은 2미터, 광광은 4미터, 굴장기 7, 6미터 그렇게 오죠. 다음에 6번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고가수조 미칠 것이고 수조가 뭐죠? 물통이죠. 물탱크죠. 그러니까 이제 물탱크, 물통을 얹기 위해서 구조물을 세우겠죠. 철구조물 같은 거. 자,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여기다가 이제 물통을 얹어요. 그리고 이게 찰랑찰랑, 이게 고가수조죠. 이 고가수조 높이가 몇 미터, 이 높이가 8미터를 넘으면 근처, 곱창을 받기 때문에 축주신구합니다. 고가수조 8미터 읽으십시오. 그리고 높이 8미터 이하, 이하 동그라미. 높이 8미터 이하인 미칠 주에 오십시오.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축주신구 대상이 됩니다. 다 넘는 인데 이것만 8미터 이하가, 그렇죠? 특이하죠. 그래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축주신구 대상이 돼요. 그리고 바닷면 즉 30지구물을 넘는 지하대표죠. 지하대표는 30여 오십시오. 그리고 조례를 정하는 제조시설, 제장시설, 유희시설. 제조시설, 제장시설, 유희시설. 유희가 뭐죠? 논란드시, 놀이시설. 그리고 에브랜드 가면 놀이기구 많죠. 유희시설이 되죠. 그래서 축주신구 대상으로 건축조례가 정한 제조시설, 제장시설, 유희시설은 네, 건축업종을 받기 때문에 축주신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구조에 심지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중량물로서 조례가 정한 것도 축주신구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